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과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스피너 컴포넌트가 시간을 표시할 경우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이 타임인 경우 스피너는 시간을 표시하고 이때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 값으로 세컨드, 미니트 혹은 아워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너 컴포넌트가 3개 있고 모든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은 타임입니다. 각 스피너의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 값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세컨드, 미니트, 그리고 아워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스피너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은 타임입니다. 데이트 인크리멘트 타입 속성 값이 세컨드인 경우에는 초단위로, 미니트인 경우에는 분 단위로 시간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혹은 아워인 경우 화살표를 클릭하면 시간 값이 시간 단위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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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